뭐야 왜 이렇게 자신감인지 좀 바꿔야 되나? 진짜 이거는. 아휴 이거 좀 살려줄까 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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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지에서 깜짝 놀랄거다. 야 정말. 인사하고 들어가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 두개. 아 정말. 아 자존심사님. 제시카. 아 자존심사님 좀. 야 제시카 되게 밝게 나오는데. 아 제시카가 오빠라고 그러니까. 하얗게 나오는데. 에이그. 에이그. 제시카씨 거기 해주세요. 에이그. 제시카야 괜찮아 너. 시가야 너 지금 재난영화 찍는 줄 알았어. 지금 결혼한 줄 알았어. 야 넌 뭐라고 해 드리면 어떡해. 니아야 씨도 뭐 말이 돼요. 니아야 님 자주 본다네 이보영 이보영. 이제 너거든 들어가 있어 내가 문자 낼 테니까 넌 끝났어. 나 한번 살려줬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우쾌히 알았어. 누가 나 살려달래? 맞춰서 그 입 다물게 해. 그래 알았어 나는 이미 잘 안 다물려. 사자성어 가죠 사자성어. 아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 좀 벗어보세요. 벗을게요. 아 진짜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아쉬움 있어요 지금. 갑니다. 사실 이제 뒤에 계신 세 분 그냥 찍으면 탈락이에요 이제부터 찍으면 탈락이에요. 저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저기요 제 이름이 원래 사자성어였는데 한 숫자 뺀 거예요. 내가 한 번. 아 여기만 진짜 딴게야 되니까. 아 이 새벽에 내가 타인다. 내가 나와서 제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이길 수 있으니까. 형이 뭘 포 Unfilk이야. 합칠까 여기와. 합칠까 합칠까. 합초 합초 합초. 합초 합쳐 합쳐. 진짜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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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담았서 한 번만 쳐봐. 야 너 공부 큰 거 잘했지? 야 너 진짜 잘했어. 파이팅 해 파이팅. 유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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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통일이 누굴 뽑던 물병을 만든거잖아. 여기서 지면 줄리씨가 영원히 바보로 살아야 돼. 야 너도 웃지마. 잘했다. 저기까지 안 있었던게 다행이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뜻으로. 도끼를 갈아 반여를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도끼를 갈아서. 오케이. 도끼를 갈아서. 오케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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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도끼를 갈아서 바늘 어떻게 하냐. 도끼 갈아서 바늘을 내는게. 거기 여기서가 사자성어야. 지금부터 유추해보자.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봐. 100번이라도 주죠. 100번이라도 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뜻으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무엇일까요? 도끼를 졌는데. 바늘을 못 받으라 이건 뭐야. 도끼를 갈아. 도끼를 갈아. 도끼를 갈아. 도끼를 갈아. сво pain. λα hairstlä가. 이거 잠깐 학이야. 모여야. 뭐라고? 와 열밭어. 진짜 열밭이야. 얼마나 열심히 해나 볼 거야? 도끼를요. 도끼를 해봤는데. 네. 바늘이 벤도 늘려내면 모여야. sawn을 소독 땡을 Interestingly. 이야 지금 오래 걸릴것 같으니까 한분 한 번씩 пой 도대 przysz Adventure. 너 사자성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는 사자성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는 사자성어.